안녕하세요. 메뉴터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초전 FIT Applied Materials 2024 2분기 실적 발표 1분기라고 했는데 2분기입니다. 서학개미분이든 동학개미분이든 서동학개미분이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죠. 서학개미분들은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매수하신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서 캐시우드의 운명도 갈리고 있죠. 엔비디아에 투자를 안 해서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다시 수그러들고 테슬라가 올라가면 다시 또 명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서학개미분들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적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동학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밸류업 밸류업하는데 우리나라만 정말 미칠 노릇 아닙니까? 동학개미분들은 지금 유럽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죄다 지금 역사상식효과를 가면서 날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고점을 돌파 못했다고 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게 시장이 봐주느냐? 아니죠. 전혀 반대죠. 잘 나갈 때 못 갔다고 못 나갈 때 덜 떨어지느냐? 못 나갈 때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든 기계든 똑같죠. 잘 나가는 게 더 잘 나가고 못 나갈 때도 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학개미분들도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여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냥 꺾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서학개미, 동학개미, 서학, 동학을 다 같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웬즈데이 애프터 클로즈에 나온다. 그 이번 주, 저번 주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죠. 만약에 집에 냉장고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피망, 브로콜리, 계란, 우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디 상호에 놨다다가 다 상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냉장고를 사야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낄 선반들을 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 계란, 치즈, 브로콜리, 피망을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장비에 해당되는 게 냉장고죠. 거기에 끼는 선반들이 부품입니다. 그게 세팅이 돼야 이제 그 소재에 해당되는 야채나 과일들을 사겠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소부장, 소부장 하지만 실제 순서는 장부소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무슨 업체입니까? 엔비디아는 팸밀리스 업체입니다. 미국은 팸밀리스 단에서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방대하게 설명을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 거기서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빌려옵니다. 천지 창조하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화화를 설계할 때 그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었겠죠. 거기서 빌려옵니다,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시놉시스라든가 케이던스의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들, 공장이 없는 팸밀리스 업체들이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에요.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국은 팸밀리스 단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설계도를 그려서 어디를 넘겨줍니까? 대만의 TSMC에 넘겨주면 TSMC는 만들기만 하죠. 그 다음에 TSMC가 마무리까지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에서 분업화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제 대만의 ASE 테크놀로지라든가 지금 미국의 암코 회사, 여기에다가 후공정을 맡기게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죠. 그리고 아까 말한 장비 부품 소재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백업을 해주는. 근데 여기서 장비 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먼저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냉장고를 먼저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비가 먼저 투입되게 되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많이 그려가지고 TSMC 많이 넘겨줘서 TSMC가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럼 TSMC는 빨리 제작을 해야 되니까 장비를 매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위 업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먼저 나와요. 지금 이 목요일 날 장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이 반도체 신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냉장고 파는 회사인데 냉장고를 팔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들이 많이 지어져야 냉장고가 들어가지 집도 없는 사람들이 허허벌판에 냉장고를 시켜가지고 어디다가 쿠팡 배달원들 또 어디 배송할지 몰라요. 그렇죠?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주문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장비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반도체의 산업이 돌아가기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가 AMD 혹은 무슨 애플, 테슬라까지 전부 다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경쟁 점유율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AI의 씬에서 이 반도체가 돌아간다는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이 나침반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올 엔비디아 실적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혹은 엔비디아가 조금 깎이더라도 그 빈자리를 AMD가 채우거나 뭐 이러겠죠. 어쨌든 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도체 씬의 온기가 돌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팩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요일 날 장후에 나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024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면 뭐겠어요. 2023년도 2분기 대비겠죠. 매출은 플랫. 그냥 보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순이익은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을 주당으로 환산했을 때 주당 순이익은 1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정 순이익입니다. 2.09. 어쨌든 간에 지금 매출 보합의 순이익, 주당 순이익, 조정 순이익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뭐죠? 74.1. 얘는 반도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증착, 노광, 식각, 반도체 3대 공정 있죠. 여기서 증착 분야의 1위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 종합에서 1위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중을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13%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차이납니다. 우리나라도 15%, 대만도 15% 차지하고 있죠. 근데 중국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특징을 나타낸 겁니다. 미국 기업인데, 예전에 기억하시죠? 바이든 초청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데려갔을 때 마치 러닝맨 하는 것처럼 여기 뒤에 다 써붙였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써붙인에 있었고, 그렇죠? KLA 써붙인에 있었고, 네덜란드는 미국 게 아니니까 안 보여줬죠, ASML은. 미국 기업들 러닝맨처럼 다 붙였죠. 거기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붙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이고, 그렇죠? 요즘에 중국을 빗장을 치고 미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인텔에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중국 매출이 크다. 실제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몰래 장비를 납품을 하다가 지금 걸려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런 것이 하나의 걸림돌이고요. 오퍼레이팅 머진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슈퍼 의리죠. 우리가 네덜란드의 ASML을 보고 슈퍼 의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다 장비 업체들이죠. ASML,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상으로는 의리입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는 세트 업체에서 주문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슈퍼 의리예요. 왜냐하면 이 장비 없이는 세계 1위 경쟁을 못하니까 바뀐 거예요. 타이틀은 갑의로 되어 있는데 슈퍼 의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30%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 분기를 볼까요? 2024년도 1분기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전분기에는 어땠냐? 전분기에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이건 2023년도 1분기 대비겠죠. 그때도 매출은 보아비였으나 순이익 18%, 주당 순이익 19%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차이나 비중 45%.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유나이티드 스테이지가 11%에서 13%로 올랐는데 문제는 중국 비중이 계속 강력한 것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약간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고 CEO가 한 얘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CEO가 한 얘기가 1분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1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5년 연속 시장의 컨설턴트 대비 상회를 했다. 그래서 고객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중요한 차세대 칩 기술을 강화함에 따라서 주요 반도체 변곡점에서 우리의 리더십 포지션은 지속적인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게리 디커슨 CEO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분기 이번 연도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AI, IoT, 전기차 청정에너지 이런 기술의 지각변동을 뒷받침하는 침용 소재 엔지니어링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이고 세속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2024년도 1분기든 2024년도 2분기든 CEO분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얘기를 안 했죠.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그리고 지금 미국 정보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거.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제 장비 없이는 세계 1위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국지에 유명한 장수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장수들이 맨 주먹으로는 안 돼요. 전부 다 훌륭한 칼이라든가 장검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그냥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죠. 지금 중국 매출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데 2020년도 대비하면 엄청난 거의 두 배예요. 막대 그래프 크기만 대충 눈으로 보셔도.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미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북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중국에서 커버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천강이든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HAB의 그 실패를 그걸로 몰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장악할 수 있겠죠. 항서제약의 칼리리즈마카 같이 병영요법을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게 중국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것이 부담스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이 AOP Applied Materials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걸림돌이라면 이걸 짚어드리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데 여기 보면 유럽. 유럽이 파란색이고요. 재팬이 오렌지색인데 유럽하고 재팬이 다 줄어들고 있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조금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겠죠? 일본, 유럽, 미국 이 매출 비중이 다 줄어들고 있고 그게 다 중국 매출 비중으로 갔어요. Applied Materials가. CEO 메시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Applied Materials의 대악마가 나온다. 지금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입김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PER를 따졌을 때 PER이 지금 26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배수가 가장 높다. 물론 PER, PBR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PER이 높다. 예를 들어 자꾸 우리나라 얘기,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 NC소프트가 PER이 계속 떨어질 때 이게 저평가냐, 실력이 떨어진 거냐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인기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렇죠? PER이 떨어진 게 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PER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pplied Materials처럼 항상 대접을 받았던 기업들에게는 한 6개월이나 1년치로 따졌을 때 PER이 가장 높다는 부분. 단기 고점으로 기술적인 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참고 자료 정도고요.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PER이 26배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EPS가 이제 2026년도 예상으로 10.97달러가 나오니까 지금 그 Forward PER이라고 하죠. 그걸로 따지면 2026년 기준으로 2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인데 20배가 안 되는 이 수준이라는 거죠. 20배에서 25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Upside는 11.06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11.06이 260달러 정도 됩니다. 로우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뭐 그거죠. 항상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이 중요하겠죠. Moderate By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Moderate By 정도 나왔네요. 의견이 당연히 많고요. 19개 By의 셀 하나입니다. 보통 매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3월, 4월, 5월 보면 계속해서 220달러 근처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아일랜드 갭 또 나왔죠.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항상 하나씩 나오죠. 맨날 이 아일랜드 갭이 나와서 단기 추세 전환이지만 일봉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하락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하락 추세 전환 아일랜드 갭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승 갭으로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미국 나스닥이 또 한 번 점프를 한다고 하면 220달러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이 부분을 뚫고 220달러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모습은 박스권 상단을 계속 두들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당연히 안 봐도 뻔한데 거의 신고가 수준이죠. 지금 여기 만약에 여기 선을 긋나면 선을 안 거지는데 선을 손을 베보세요. 여기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던 전고점이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 한 번 갔었죠, 벌써.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서 2012년부터 있죠? 2012년에 지금 40달러짜리가 200달러 5배 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더 가면 이제 220달러 이상을 가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도표입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자, 이 5개 기업이 3개를 주물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일 큰 업체 누구예요? 워닝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20위 안 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랩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 5개예요. 5개. 5개고, ASML만 네덜란드죠? ASML이 네덜란드고, 도쿄 일렉트론은 일본이죠. 그 나머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KLA. 이거 미국 회사죠? 그래서 그때 런닝맨처럼 달았을 때 이 3개 회사가 달고 바이든하고 뭐라고 뭐라고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주인공들이고, 증착장비의 1등이자 세계장비업체의 1등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노광장비의 1등이자 세계장비업체 2위가 네덜란드의 ASML이고요. 식각장비에서 1등이자 세계장비회사의 3위가 랩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은 종합으로 4위고, 증착, 식각. 여기서 두루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KLA는 계측장비 시스템이죠. 계측 공정 제어까지 나아가서 계측장비 업체라고 하기에는 단순하고 공정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의 슈퍼울이 장비회사를 거의 다 이끌고 있고 여기를 뒤에서는 뒤에서 이 주 업체를 다 5개를 다 합쳐도 이 막대 하나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계속 업라이드 머티리어저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 걸림돌이긴 하나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슈퍼울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장비 부품을 소재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업라이드 머티리어저 실적 좋게 나왔죠. 유일하게 걸림돌 하나 빼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좋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약간 안 좋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먹고 반도체 전체 시능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업체가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저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반도체의 제왕이다. 됐어. 감사합니다. 아멘